진공기로 당겨주고 저주파로 풀어주고 이중으로 깊숙이 꼭 누르기만 하면 쳐! 마구 움직이고 마구 뛰어도 떨어지지 않는 강한 착력 주먹으로 부드려주듯 턱턱 기능 조물조물 쉬었다 풀었다 조물 기능 꾹꾹 눌러주는 꾹꾹 기능 무려 15단계 강력 조절 기능 혼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시원하게 휴대폰과 같은 충전식이라 경제적이고 컴팩트 사이즈라 주머니에 써! 더서 일하거나 많이 걸어 발이 피로한 분도 충전 남성 여성의 복부 자극에도 쑤시고 결린 주부님도 허리 부담되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도 팔다리는 물론 꾹꾹! 구리별 맞춤 모드까지!